인천시가 북한의 GPS 교란으로부터 어선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고안해 실증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학계 자문을 받아 제작한 GPS 전파 교란 방지 장치를 어업 지도선에 장착해 성능 실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치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만든 보호막을 선박에 GPS 수신용 안테나에 씌우는 방식으로 인공위성이 발신하는 GPS 전파는 수직 방향으로 수신되는데 반면 북한이 발사하는 교란 전파는 수평 방향으로 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인천시는 성능 실험이 성공하면 한 척당 2만 원대 재료로 전파 교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